자 오늘은 author's tooth. 제목이 author의 이빨. 자 이야기를 한번 보죠. finally author had a loose tooth. 자 마침내. finally는 마침내죠. author가 had. 가졌어요. loose. loose는 찾아보면 헐렁한. 헐렁한 이빨이 있었어요. 그런거는 막 이렇게 빠질락 말락하는 그런 헐렁한 느슨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지가 느슨하다 할 때도 my pants are loose 하면 느슨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꽉은 tight겠죠. tight. 꽉. 자 그래서 이빨이 흔들거리는데 he wiggled. wiggled은 동사죠. 주어 다음 동사. 그래서 wiggled은 흔들.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거 있죠. 흔들 흔들거리는 거. 그래서 wiggled it. 그 이빨을 with his tongue. 흔들거렸는데 with는 더하기죠. 그래서 뭘로 그의 혀로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려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빨이 빠질락 말락하면 그걸 혀로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래서 he wiggled it. 그가 그것을 움직였어요. with his finger.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he wiggled it. 그리고 그것을 all the time. 하면 항상 그것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빠질락 말락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자 그래서 one afternoon. 어느 afternoon은 오후죠. 그래서 one이 하나잖아요. 한 오후라는 것은 어느 날 오후가 되는 거죠. while author was wiggling his tooth during math. while은 뭐뭐 동안이죠. 뭐뭐하는 동안. 뭐하는 동안. 요거하는 동안. 뭐하는 동안인지 한번 볼까요. author가 이었다. was 이었다. wiggling 하는데. wiggly 흔들다인데. wiggling 하면 흔들고 있는. 그러니까 author가 그의 이빨을 흔들고 있는 동안에. 근데 during이 또 뭐뭐하는 동안이거든요. 근데 during이 math에요. math는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 시간 동안에. 즉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또 다시 동안에. author가 그의 이빨을 흔들고 있는 동안. he heard. 자 이번 두 번째 문장. while 때문에 연결이 되죠.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두 번째 문장. 그가 들었어요. 그가 하는 동안에. 뭘 들었어요? a loud scream. loud는 시끄러운. scream은 외침이죠. 막 으악 하는 외침. 그래서 들었어요. francin jumped up.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francin jumped up. 이렇게 폴짝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죠. my tooth just fat out on my desk. she cried. cried가 울다 라는 것도 있고 외치다 라는 것도 있어요. 막 자랑스럽게 외치는 거죠. francin이 외쳤어요. 뭐라고. 어 내 이빨이 just. 지금 막. just는 단지 지금. 뭐 이런 뜻이에요. fat out. 떨어졌어요. on my desk. 어 이빨이 떨어졌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클라스. 어 미스터 마크. 자. 그. 어 이제 이게 뭐 질문이죠. 클라스. 어 클라스. 어 클라스는 뭐 여러분. 음 원래 수업이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수업 시간이니까. 여러분. how many of you have lost a tooth. how many of you. how many는 얼마나 많은 인데. of you. 여기서 you는 너 한 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되겠죠. 이렇게 너희들. 음. 너희들 중 몇 명이 have los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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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빨을. 이빨이 빠졌니? 음. 이렇게 되겠죠. 어. ask the mr. marco. 그래서 marco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중 이빨 빠진 사람 몇 명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everyone. 모두. but author. but은 그러나죠. author. 그러니까 모두. 그러나 author. 그러니까 author만 빼고 everyone raised. raise가 들어올리다. their hands. 손을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니까 다 이빨 빠졌는데 author만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author가 좀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자. when author. when이 뭐 뭐 할 때. author got home. 어. 집에 왔을 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두 문장이겠죠. when이 묶어주고 있죠. 어. he didn't want. 그가 원하지 않았어요. any milk and cookies. 어떠한 우유나 뭐 쿠키도 원하지 않았어요. 과자도. 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마음이 심상하니깐. 심란하니깐. what's the matter? his mother asked. 그의 엄마가 물었어요. what's the matter?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있니? 이런 표현이에요. what's wrong? 이렇게 해도 wrong. 뭐가 잘못됐냐? matter. 무슨 일이냐? 이런 거예요. author.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author가. I'm the only one. 제. I am. 저만. the only. 유일한. only는 유일한. one. 그래서 one은 하나도 되고요. 사람도 돼요.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어. 뭐예요? in my class. 어. 저희 반에서 저만 유일하게. 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who. 어떠어떠한 사람이 됐다라고. still. 여전히 has all his baby teeth. 여전히 그 그 뭐죠? 아기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이빨들 있죠. 오래된 이빨들. 어. 저만 유일하게 그 애기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어렸을 때 가졌던 이빨들이 하나씩 빠지는데 어. 지금 자기만. 어. 저만 유일하게 애기 때 이빨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요. 라고 엄마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 엄마가 아니라 이제 동생이 don't worry. 이러죠. 걱정하지마. sad his sister. 그의 여동생이 dw. dw가 그 여동생 이름인데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마 오빠. before you know it. before는 뭐뭐하기 전에죠. 그래서 you know it. 어. 오빠가 그거 you는 너인데 여기서 오빠라고 하면 되죠. 너가 그거. 오빠가 그걸 알기 전에 어. all your teeth will fall out. 어. 그러니까 뭐 조만간 all your teeth. 그 오빠의 모든 이빨들이 will fall out. 빠질 거야. 그리고 you can get. 어. 그리고 오빠는 get false teeth. false는 가짜의. 그러면 가짜 이빨을 갖게 될 거야. like grandma thora. 그래서 thora 할머니처럼 like는 뭐뭐처럼이죠.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사가 fall out, get 이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따라오는 것은 뭐뭐처럼이죠. 그러니까 thora 할머니처럼 오빠는 이빨 다 빠져가지고 어. 가짜 이빨을 하게 될 거야. 뭐 틀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음. 놀리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보니까 author persuaded father. persuade가 설득하다. 이런 거예요. 설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서 어.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author persuaded father. 아빠를 설득했어요. to make a special dinner for him. 그래서 어. special 특별한 저녁 식사를 어. 그를 위해서 어. 준비하기 위해서 아빠를 설득한 거예요. 어. 그래서 스테이크, 코어, 뭐. 그래서 스테이크, 코어, 뭐. 이렇게 옥수수. 그리고 pinup brittle. pinup brittle. pinup brittle. 어. 이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구글 이미지에 찾아보시면 어. brittle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inup brittle을 한번 쳐봐서 사진을 보면 어. 어떤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특별한 저녁을 준비 어. 준비 어. 하기 위해서 아빠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I can't believe one little tooth can take so long to fall outside father. 아빠가 얘기했어요. I can't believe. Believe는 믿다죠. 아. 믿을 수가 없어. 어. 뭘 믿을 수 없어요? one little tooth. 그 하나, 그 하나의 작은 그 이빨이 can take so long. 이것은 take가 여기서 long은 긴 건데요. 시간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to fall out. 이빨 빠지는데. 예. to fall out. 이빨 빠지는데. 어. 이 작은 이빨 하나 빠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믿을 수가 없네. 어. sad father. 아빠가 얘기했어요. 뭐.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xt day. 다음날. 머피. 머피가. 어. brought it. brought it. 어. a whole jar. 어. 하나의 아주 그. 큰 뭐야. 단지.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뭐. 여러분들 그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단지 있죠. 이런 거. jar. jar라고 하는데. of her teeth for show and tell. 그래서 머피가 그걸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 큰 어떤 이런 단지인데. of. of는 연결이죠. 뭘로 가득 찬? her teeth. 그녀의 이빨. 그러니까 이빨을 빠진 걸 여기다 모아둔 거예요. 어. 근데 왜 가져왔냐. for. 이유가 되겠죠. 왜 가져왔어요. for show and tell. 어. 보여주고 말하기. 이건데. 여러분들 그 발표 시간 있죠. 그런 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 보여주고 말하기. 라고 하는데. 발표 시간을 위해서. 그 빠진 이빨들이 담긴 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I got two dollars for each. each one.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이 달러를 받았어. for each one. 이빨 하나마다. each one은 각각. 그러니까 이빨 하나 빠질 때마다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이 달러를 준 거예요. 이 달러면 한 우리 돈으로 2천 원 조금 넘죠. one from my dad and one from my mom. 그러니까 1달러는 아빠한테서 1달러는 엄마한테서 각각 받은 거예요. I put it. 나는 put it. 두었어 그것을 돈을. all. 모든 돈을. in the bank. 저금통에. 왜 넣냐. to earn. 벌기 위해서. earn이 벌다예요. interest. interest. interest는 이자입니다. interest가 관심이나 흥미도 되는데 이렇게 돈 이야기 할 때는 이자가 돼요. 그래서 이자를 벌려고 돈을 이렇게 모아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저금하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자가 붙잖아요. I'm waiting for my investment to double. 나는 waiting.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for my investment. 내 투자를. investment은 투자인데. to double. double은 두 배죠. 두 배가 되기 위해서 그 투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금하고 있다는 거죠. not mine. not me. said Francine. Francine이 딱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I'm spending mine. 나는 spend가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보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쓰고 있어. mine. 내 돈을. 맘껏 쓰고 있어. 그러니까 Francine은 자기는 돈을 모으지 않고 막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잇딸라 보이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보시고 모르는 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